안녕하세요 우리들의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빛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연령의 저지방 거기에 식이섬유까지 아주 풍부해서 다이어트해 그 어떤 식재료보다도 지방을 아주 빨리 태울 수 있는 다시마로 맛있는 다이어트 하세요 뱃살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다시마 요리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재료를 알려드릴게요 다시마를 이렇게 슈퍼에 가면 자른 다시마 조그만 봉지에 넣어서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해보니까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큰 슈퍼나 건어물 파는 데 가면 이렇게 많이 넣어놓은 큰 다시마가 있습니다 이건 두껍기도 하고 더 좋더라고요 이거 만원에 샀는데 정말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씻어서 말리는데도 그런 것보다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 이 다시마를 물에 2분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고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씻어주세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래서 요즘은 햇볕에 말려도 햇빛이 쨍할 때 말리면 한 두세 시간이면 아주 이렇게 바삭하게 말르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건조기에 80도 2시간 말리니까 이렇게 아주 잘 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시마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렸어요 긴 걸 조금씩 잘라서 이렇게 말린 겁니다 크게도 잘르고 작게도 잘라서 말렸는데 그 말린 다시마를 제가 이렇게 요리를 하려고 잘게 잘랐어요 이렇게 하면 똑똑 발라집니다 이게 35g이고요 그리고 멸치도 감기를 빼느냐고 30초 물에 담가 뒀습니다 체에 받쳐서 흐르는 물로 손으로 저물저물 하면서 여러 번 씻겨져서 감기를 뺐습니다 그리고 후라이판을 뜨겁게 달군 다음 그 후라이판에 넣고 1분간 더 꺼줬어요 불을 끄고 1분간 더 꺼줬습니다 그리고 쫙 펴서 말려줬습니다 그리고 홍게 두 수저 넣을 거고요 해바라기씨 두 수저 넣을 겁니다 그리고 아몬드를 넣어도 맛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시작해 볼게요 후라이판을 뜨겁게 달궈주세요 이 다시마에 풍부한 알균산은 지방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살이 쭉쭉 빠지는 다이어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식재료입니다 후라이판이 데워지면 기름을 넣지 않고 처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넣고 덮어줄 겁니다 기름을 처음 넣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덮어주고 하는 게 훨씬 고소하고 맛있더라고요 제가 다시마 요리를 하도 많이 해 먹어 봐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방법이 제일 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마에는 팔씨름 철분 풍부해서 모발, 모근도 건강하게 해 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짝 연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탑니다 이럴 때 색도 조금씩 변해요 불을 약불로 줄여주세요 불로 줄여주고 이렇게 덮어주세요 조금 연기가 나는데 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정말 뱃살 빼는 데는 최고고요 뱃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붙은 살까지 아주 쭉쭉 빼주기 때문에 우리 갱년기 여성분들한테 정말 좋은 식재료가 듭니다 조금 번거롭게라도 조금만 너무 귀찮게 해주면 건강으로 보답이 옵니다 색이 약간 더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조금 더 변하게 한 다음에 이때는 불을 약하게 해줘야 타지 않습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내가 건강해서 스스로 나 먹을 요리를 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지금이 최고 젊을 때고요 그리고 최고 행복할 때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이런 요리를 못한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렇게 드셔서 건강을 지킨다면 백세에도 우리가 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정도 됐으면 여기에다가 기름을 두 수저만 넣어줄게요 다시마에 기름이 잘 익게 섞어주세요 다시마에 기름이 잘 익게 섞어주세요 불을 잠시 끄고요 올리고 나를 딱 꺼내놓고 멸치도 볶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넣으면 됩니다 해바라기 씨 아니 여기 뭐죠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 해바라기 씨는 없고요 참깨에 넣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다시마에 잘 둘러붓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다시마와 멸치와 해바라기 씨 참깨에 맛의 궁합이 정말 최고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센 불로 10초 정도만 해주면 될까요 자 시간을 재볼게요 이렇게 해서 다시마에 잘 붙도록 이렇게 펴주세요 멸치와 해바라기 씨와 깨가 아 20초 했습니다 이제 불을 끄세요 끄고 여기에서 조금 더 덮어주세요 프라이팬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밑에 것이 탈 수 있어요 조금 지금 지글지글 소리가 나죠 이 지글지글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덮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요리를 다이어트 요리만 먹으니까 몸이 아주 많이 건강해졌고요 덤으로 예뻐지고 덤으로 몸매도 20대 몸매처럼 아름다운 몸매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리는 요리만 드신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까지 덤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제가 조금 식어야 되거든요 조금 식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아직 식지는 않았는데 먹어봐도 바삭하고 맛있습니다 가시마와 멸치의 조합이 이광 가득해서 정말 정말 기분 좋고요 스트레스가 쫙 팔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뜨거우니까 먹기가 좀 그렇고요 이것은 그동안 제가 해서 먹던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가 한번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다시마는 바다의 채소라고 빌린 만큼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고요 그리고 배변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 다시마를 이렇게 한 줌씩 드시면 변비 반드시 사라지고요 변비가 사라지니까 내장지완이 빨리 빠지는 건 그건 말 안 해도 알겠죠 긴 다시마 미역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간식으로도 먹고 바빤치랑으로 먹어도 저는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까지 주신다면 저에게 아주 큰일이 될 것 같습니다